조규성은 월드컵을 마치고 인터뷰에서 선수라면 당연히 세계적 무대로 나가 세계적 선수들과 분이처보는 게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월드컵 뒤 그는 셀틱, 페네르마치, 스타드랜 등 명문 구단으로 이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조규성은 지난 9월 저녁에 정북으로 복귀해 리그에서 17골을 터뜨리며 K리그 득점왕에 올랐다. 또한 FA컵 결승전에선 1, 2차전 모두 골망을 가르며 전북이 우승을 차지하는 데 힘을 보탰다. 조규성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헤더로만 두 골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했다. 월드컵에서 실력을 증명해 보인 조규성을 향해 해외 여러 킹이 러브골을 보냈다. K리그 득점왕 조규성의 행선지가 갈라타사라이와 셀틱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키르키의 매체는 조규성이 페네르마치의 제안을 거절했다며 갈라타사라이가 이적 마무리만 남았다. 조규성의 소속 구단 전북 현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매체는 셀틱이 한국 공격수 조규성을 영입하기로 확정했다며 그의 소속팀 전북 현대의 최종 결정만 남겨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조규성의 이적 시기를 고민 중이다. 구단 측은 겨울 이적보다는 여름 이적 시장을 선호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조규성 측은 이번 겨울 이적을 원한다고 알려졌는데 전북 측은 시즌 중보다는 시즌이 끝난 여름에 가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 reconnai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